처음으로 나왔습니다. 요즘 방송국에 나와서 찾아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만두시고요. 이제 마술이 준비되면 또 여러분들 위한 마술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이 필요한가요? 음악을 들을까요? 음악 다시 한 번 박수 하얀색 끈을 잡았습니다. 가위로 잘랐어요. 잡고 더 잘라요? 잘랐어요. 셋 존나요. 컵에다가 담어서 가슴 부분을 두드려서 기업을 넣고 가위로 가위로 붙을까요? 와! 붙었어요. 박수 좀 하세요. 박수! 신기하네요. 두툰 두툰 손을 이렇게 넓은 넓은 스턴프에다가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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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놓습니다. 두툰 둘툰 자, 팍 묶었어요. 네, 묶었습니다. 자, 팍 묶었지 어? 네, 풀렸어요. 오, 신기하네요. 오, 신기하네요. 네, 네, 자, 세단이 세개인 스탈리 네, 손을 목에서 벌렸습니다. 네, 자, 네, 외동을 짓고요. 네, 다음. 자, 두개. 자, 또 외동을 짓고요. 네, 자, 손을 걸고 세개인 넷. 또 외동을 짓고요. 넷. 세개. 자, 하나. 둘.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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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, 연결이 있어요. 방수 안 치세요. 오, 다다네요. 자, 정리를 한 다음에 또 기억은 좀 틀리나요? 오, 자, 기억을 틀리라고 해서 둘. 오, 오. 오, 오, 신기합니다. 박수. 와. 와. 저렇게 반응이 커야죠. 어린이를 반응해야죠. 어린이를 반응해야죠. 다시 한 번 어린이 박수. 오. 헤어여. 엘이. 엘이. 감사합니다.